이거 하나가 그렇게 좋지? 아무것도 없지? 이거 왔나? 마음이 아픈데? 멘트를 못 던지겠다네. 그냥 나오니까 많이 좀 미안한 거죠. 뭐? 있습니라고? 마음속으로. 정수는 날 좋아할 것이야. 1. 현숙 하나만 남을 자신이 엄청 있으니까. 이야, 의외입니다. 너무 의외인 게 저희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아니야. 응. 으으으으윽! 으으으윽! 으으윽! 으윽! HYUNHey! 으윽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